영남농학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일 처음에 저희가 열린 곳을 하는 부분입니다. 깽가리가 단단당그당 당그당그당그당국은 강강양약 강양양양을 계속 칠거에요. 그래서 깽가리가 손든지 마ASE einz그 verme세요. 깽가리가 손을 들고 당당당그당그당그당그하고 신호를 주세요 그러면 Heatherning 끽가리 한가 dan kip-nag antibiotics 또 손을 들고 당그당그당그 등을 두려고 하세요. 그 다음에 견과리를 털면 같이 이렇게 됩니다. 몇 장가심을 전결하면요. 몇 장가심을 전결하면요. 길고 나가면 가볼게요. 다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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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하면. 여섯 장가심을 전결하면요. 여섯 장가심을 전결하면요. 이게 기본이라서 계속 반복해서 치시고요. 개수로 원래 하는게 아닌데 일단 개수로 할게요. 4장 능금도 쳤다. 그러면 그 길고 날 전체 그 긴 가락을 뭘로 치냐면. 강약강약을 치면서 제가 그냥 울렉도 한번 해볼게요. 강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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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4, 5, 6, 6, 8, 9, 10 *** ** *** *** *** *** *** ***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반길구나. *** *** *** *** *** *** 빠른 길을 고려합니다. 내려놓자 그 다음 별달거리 6장 정도는 칠거에요 6장 정도는 튀네요 장구가 2개 하고 나면 북뽑내기 가라 그 다음부터는 빨리 가는 강당 10장 정도는 Web 5장 정도는 공중중중중중중 중중중중중 중 10장 정도는 15장 정도는 9장 정도는 10장 정도는 바람에 변합니다. 어느리 속의 물빛이 날을 배쳐주라 포근소래 4번 진행 할까ques 45번 4번 서로 줄곱 받아 그 다음에 벚궁놀이인데요 원래 가락은 하나 둘 다 다 이렇게 칠거에요 두 번째는 하나 둘 다 다 하나 둘 다 둘 다 됐죠 근데 갱가리가 먼저 앞에 요거 요 부분을 갱가리님 혼자 먼저 칠거에요 당당 그당 그다당 그러면 우린 뒤에꺼 부터 당당 그당 그다당 당당 그당 그다당 당당 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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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당 가다 다다다 다시 Sim 변 Rap Meteor 이 한면에는 뒤에 끈 편하고 앞에 끈 계속 침대하게 누구나 그러면 끝이 납니다. 이거는 참고하세요. 자막을 못 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아시죠? 예수님의 밴드도 꼭 눌러주세요. 바이바이